손태진,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스타가 최근 3개월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을 기록하며 업계 안팎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다양한 활동 덕분에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그의 높은 인기와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손태진의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 팬들 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최근 수입은 주로 음반 판매, 디지털 스트리밍 로열티, 광고 계약, 그리고 대형 콘서트와 행사 출연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의 최신 앨범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여러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도 그의 수입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손태진의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가 높은 광고료로 이어졌습니다.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탁월한 공연 실력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그가 참여한 콘서트와 행사는 매진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공연들은 손태진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그의 엔터테이너로서의 능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 산업 분석가들은 손태진의 최근 수입이 그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손태진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의 다양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수입과 인기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태진의 최근 3개월간 수입은 그의 예술적 재능과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의 수입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국내외 팬들과 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은 계속해서 음악과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경력을 더욱 빛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